박나래 씨 축하드립니다. 박나래! 네, 축하합니다. 나 혼자 산다의 박나래 씨. 우리의 예능인 상상자 박나래 씨. 박나래! 네, 축하합니다. 모조리 싹 다. 한 번 더. 싹 다. 울어도 됩니다. 춤춰도 됩니다. 2019 MBC 방송연예대상. 박나래. 네,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전유적 참기 시점 2년전. 선배님들과 함께 대상후보에 서 있었는데. 이형자 선배님이 저한테 어깨, 어깨피고 당당하라고 했습니다. 솔직히. 이 상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. 근데 너무 받고 싶었어요. 나도 사랑해요. 제가 키가 백, 백, 백삼십팔이거든요. 많이 작죠? 저는 한 번도 제가.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도 안 했고. 누군가에 위 있다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. 항상 거만하지 않고. 낮은 자세에서 있겠습니다. 어차피 자가 속에 없기도 못 가요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고맙습니다. 자, 먼저 유선슬 씨. 아, 제가. 아, 고맙습니다. 우리 송은이 김승선 선배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앞으로 송 김 안혁미로 살고 싶습니다. 절을. 저를, 절을 합니다. 아이고. 저를, 저를 합니다. 난 봤잖아요. 대상은 박나래 씨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제가 과장 때 어떤 퍼프버스 하는데 예능적인 리액션을 해주는 거죠.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박나래 씨는 너무 개념치 마시고요.